한글자막 by 한효정 평생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와 세계의 부그마 앞에 자신을 들이는 길을 배우는 공동체 아신대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신대학교의 탄생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입니다 196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전도대회 그 자리에 모인 아태 기독교 지도자들과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인 중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시아와 세계의 부그마를 위해 탄생한 아신대학교는 역동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인과 아시아 청년 졸업생들은 아시아 부그마와 세계 선교를 위해 전 세계 약 60개국에서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아신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도역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느덧 희년을 바라보는 국내 유일의 교단연합 성교대학인 아신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에게 있어 아신대는 너무나도 완벽한 학교고요 아신대만큼 특별한 학교는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온 청년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부그만에서의 나 자신입니다 저는 이 대학에 오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4개 학부, 8개 학과는 전공별 전문 지식은 물론 변화는 성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공과목 외에도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개인별 재능진단과 현장 경험 그리고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로드맵을 통해 소명 안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대학을 들어와서 인생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한 사람의 청년을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이 기적을 만들어 온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 삶의 경험을 전해주고 방향을 가리키는 손이 아닌 함께 걷는 발로 학생들을 응원하는 규수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죠 너 혼자 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가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주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신댑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기를 아는 면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 하는 면에서 아주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이 그렇게 성장한 거 보고 고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삶과 되게 밀접하게 다가오셔서 학생들을 돌봐주시거든요 물론 크고 좋은 학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또 교수님들의 일대일의 케어를 받으면서 하아님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년들도 아신대학교를 통해 선교사로 혹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리더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낯선 문학권에서 사역해야 하는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제구할 수 있도록 세계의 여러 나라 대학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아신대학교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어떤 정신과 또 졸업 이후에 취업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가장 적극적으로 접목시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행복하게 학교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신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정말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마치 마가의 다락방같이 그래서 저는 아신대 그러면 다락방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신대는 저에게 고향이에요 아신대는 저에게 돌달입니다 저에게 아신대는 젊음이고 그리고 추억이고 그리고 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을 바라보며 보금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변화하는 사육 현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의 요란 이곳은 아신대학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 Boulevard